고맙습니다. 고마워. 에이 진짜 내 꿈은 소방관인데 10년 동안 소방관 시험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 난 능력이 없나봐. 그래서 나 오늘 여기서 죽을 거야. 접신물에 코 바꾸지 볼 거야. 아 이거 진짜 배로운 거라. 젊은이여 좌절하지 마라. 뭐야. 나 안 떨려. 왜 이래. 잘 나왔고 많이. 뭐야 이거 지금. 당신 뭐야 당신들. 젊은이가 왜 좌절하고 있는 거야. 아니 소방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접신물에 코 바꾸는 거 죽어버린 거야. 응원 준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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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 I'm the God. 내가 꿈꾸를 왜 가냐. 잠깐. 3. 46. 178. 246. 그건 뭐죠. 한강 가는 버스. 한강 가는 버스. 직통버스. 뭐가 직통버스. 아. 공강인들 하고. 김철이 형님. 뭐가 문제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소방관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그래. 아니 나. 나 진짜 죽어버린다. 나 진짜로. 나 이번에 넥칼 배우고 죽어버린다. 빨리 와. 자. 잠깐. 흰 날아기. 흰 날아기. 흰 날아기. 정덕다. 힘까지. 홑홑홑. 니들은 왜 박수를 줘. 근데. 난 니들 꼬매기 싫어서 살 거야. 살아버릴 거야. 한년 했구만. 좋았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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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점. 잘하구만. 지나볼 땐 기회가 안 될 것 같아. 안 할 거야. 저의 대회는 못 볼 때. 한 말씀 드릴게요. 형. 응원하시나 그랬는데. 저에 대해 아시는 것도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단순. 넓어. 탑. 188. 바이ute. 무좋. 무자유자니까. 정말. 188. 맞구만. satisf갔리. 그것 믿지 마요. 당신 Dream. 대단한 값이오 그러지 마요 여기서 회의하지 마요 아무쪼록 저의 많은 걸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믿을 거고요 그럼 저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소방관의 시험에서 계속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잡힌 수거든요? 본 게 없어요? 저 진짜 학원 다니고 과외 좀 받았으면 소방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아! 그럴 줄 알고 모셔왔다 노량진 학원관에서 300명의 소방관을 배출해낸 최고의 과외선생 동갑댕이야! 자 28살 나야 동갑이구나 그래 동갑댕이야 그래 4 46 178 46 46 이거 혹시 3장 3장 디딕 청소년입니까 뭐가 청소년입니까 디딕 왜야돼? 왜야되나 소중해 주세요 뭘 충전을 해주세요 버스 안 타봤데 아 아무쪼록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걸 갖자 비법같은 걸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소감받는 기관 비법전소 헤헤 오 이번에 있어 보여 뭐라고? 어? 이 책 사랑 쐬지 마라 사랑을 쐬는 게 있어! 방금 전 장난이었어 한영만 한영빈이라고!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소화기!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다 소방관의 필수품! 소화기! 소방관의 필수품! 소방관의 필수품! 소방관의 필수품! 뭘 웃냐! 이 창문을 먹을 거 같아! 나 지금! 나 지금! 내가 한참을 가야 돼 자, 나 지금! 나 지금! 소방관 포기할 테니까 마시라고요! 아우! 좋아! 예예예예예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언제까지 백수로 살 것인가 하냐 작년 어머니 생신날 선물사로 백화점 가자며 천량 백화점을 향했다는 하냐하십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로 카타카이 웬만하냐 친구들과 방을 먹으러 갈 때 벌써 신발끈이 가장 긴 신발을 신고 나가는 한현빈 한여름에 군화가 웬 말이냐 10개월날 여자친구에게 장갑을 선물하겠다고 해서 아버지 발가락 장말을 선물해 준 한현빈 그럼 이건 봉어리 장갑이냐 그냥 소방을 포기할 테니까 사키나고요 저는요 고기 힘드니? 안 죽겠거든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 현빈이 더 후다녀 포기한다 그래도 수고하실 건 없어 그저 넌 평생 객붙지 네가 쓰레기가 되겠지 그리고 그것도 한 개 쓰레기 그리고 네가 소방자를 포기한다 그러면 너희 집에 등 불이 날 거에요 아니 저희 집에 널 우리가 집일까봐요 하지마! 우리 집 때무지마! 그리고 넌 어떻게 해처서 병원에서 아니아니 저 허리가 왜 더 줘? 내가 접을 거거든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어때 이랬지 소방관 저렇게 비참하게 살 뻔해 차라리 소방관이 되겠어요 소방관이 되겠다고요? 상하나 한현빈! 여기 소방관이 된 한현빈의 모습을 보러 부풀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불이 날 거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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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베서 구리를 한 차출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왕관 다지혁隅이 갑니다 잡혔구만 수고하세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못 낳고 있어요 소방관 한현민이 갑니다 소방관 한현민인데 시간은 어떠세요? 차례네요 저 극단타우분들 덕분에 얼레벌레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좌절한 곳이 있으면 어디를 달려간다 우리는 우따똑! 우따똑!